도로 연수를 시작한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저께 도로 연수를 시작한 사장님을 모시고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사장님께서는 버스 운전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저께 첫 도로 연수를 시작할 때도 저도 심리적으로 편했고 실제적으로 운전을 침착하게 잘해주셨어요. 특히 처음 운전하시는 차에 대해서도 시야가 넓으셔가지고 나뭇가지 잘 보시고 도로 상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행 감각, 능력, 직진 주행 능력이라든가 자유주행, 우회전 했을 때 차가 각도를 잘 잡아주시고 모든 부분이 확실히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시라 너무 심리적으로 편했고 바로 이사장님은 일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바로 오늘 2일차에 오전에 잠깐 결방 연습이나 차량 설명을 하고 지금 상차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상차를 하게 됐는데 사장님 첫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많이 떨리고요. 물류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뵐 Abi 뵐 조금 설레고 앞으로 이 일이 좀 제대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많이 기대되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그래도 상민통을 해서 최고의 매출을 할 수 있는 기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